하이 하이 여기가 어디? 미래 선생님 첫 팬미팅 장소입니다. 현재 시각 12시? 좀 넘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착 입었는데 지금 바지 못 갈아 입었어요. 제가 첫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초점이 왜 안 잡히는 거였지? 그럼 이제 다른 형들한테 맡겨볼까요? 일단은 또 옷 갈아입고 수정을 받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지금 꿈 미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책인지 알아요? 뭔데요? 사건 같은데요. 여기 광흥대학교의 최초 공부요? 왜 이러고 있어요? 싸움만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두부 어플이 있어요. 두부 어플? 이렇게 또 잔뜩 준비해주셨어요. 타라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허설 준비 시간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 톤 터치할 것 같아요, 지금. 터치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톤 터치. 어디가 무슨 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리허설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 리허설? 네. 지금 리허설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팬미팅. 우리 첫 팬미팅 하러 왔습니다. 인테리프트 러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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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야오. 부었다 얼굴. 빛났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까 촬영해서 자가지고. 너무 긴장했어. 그래서 리허설 하면 다 풀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좀 긴장돼요. 진짜 저 어제 밤에 긴장해서 잠 못 잤어요. 지금 긴장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텐션이니까. 너무 뛰어. 그치? 오 믿어진다. 이번 역은? 석스. 석스 역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여기 보면. 서브인이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그로라고 해. 나는 유두인이라는 사람이야. 이름은 선동표라고 해.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하고. 장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 뭐 동화 속에 왕자님이라고 하니까. 예? 공주님 공주님. 선수 잠깐 스포 해주세요. 여기다요? 이거 언제 나가면 돼요? 디즈니 메들리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글을 올리고 정말 숨고 싶었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왕자님이잖아요. 왕자님이지 이러면. 왕자님 맞지만. 한번 불러줘요. 저의 모습을 들키면 좀 부끄러워요. 그거 파퓰라 한번 불러줘요. 파퓰라. 누가 뭐래도 엑스맨.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미래게임장에서 엑스맨도가 올라갔어요. 엑스맨이 누구였지? 나의 큰 그림을 잘 봤지. 근데 왜 그날따라 준혁이 형이 외신으로 나왔을까? 내가 더 많이 졌어. 어쩌다보니까. 아니 그것보다 그냥 형이 전화를 받고 뒤돌 때부터 엑스맨이다. 여기다 돌아오는데 이러는 거야. 엑스맨도 계속. 계속 이 표정으로. 약간 머리를 떠 놓고. 뽑기로 하자고. 내 마음두기에 영원한 엑스맨 너야. Into our future with now. For the best family in Korea. 예아. 소감.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나우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되니까 네. 아주. 무대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부! 저는 앵콜 연습할 때 제일 재밌었어. 맞아요. 앵콜이에요. 앵콜. 앵콜 연습할 때 제일 재밌었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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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하고 나면 우리 다 목 나와줘. 맞아요. 앵업하는 느낌. 아 정말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 진짜. 너무 재밌겠다. 사실 원래 뱅업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해서. 맞아요. 뺏었어요. 뺏었어요. 아니 그냥 갔었어. 팬미팅을 보러 오셨는데 앵콜이 뭔 말이냐. 앵앵콜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앵콜을 타고. 첫 번째인데 지금. 나오는 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어. 나오는 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진짜 뱅업 안 하고 내려오면 이제 진짜 속상해 하신다. 진짜 7페이지 하면서. 안녕. 준혁이 형 울고. 준혁이 형 울 것 같아. 이제 팬미팅. 준혁이 울 것 같아. 7페이지 할 때 지금. 저번에 그 상 비슷한 거 만들어서 주면 바로 불러. 와 눈물이 울다. 시영이 시영이 100%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여러분 저희 이번에 그거 한 번 볼까요? 오케이. 다 같이. 위에서 하나, 둘, 셋. 오늘 오늘 끝나고 회식.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네 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장인데요. 이렇게 우리 나우분들이 앉으실 좌석에 일렬히 한 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리허설 준비 중이고요. 사실 너무 긴장돼서 어제 못 잘까 봐 최대한 일찍 눈 감았거든요. 긴장되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아 쌤도 이거 주련해도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쌤 있어? 아니 그 옆 학교에 광룡쌤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 피식 대학에. 왜 약간 오마조 해가지고. 좋아요. 광 선생님이랑 막역한 사이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카일 학생으로 말 좀 드리자면. 항상 이 내 아들 유재필이한테. 그쵸. 너무 싹싹하게 잘하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재필이가 그렇게 카일 학생 칭찬을 많이 하던데. 잘 생기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한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 필킴이에요 필킴? 필킴.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첫 번째 한국 팬미팅. 네.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주체로부터 한다. 네. 약간 설렌다. 그런 느낌인 거죠. 아 또 사실 동별 씨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 맞아요. 오랜만에 다시 옷 입으셨는데 어떠세요? 뭐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교복 느낌 비슷해요. 그리운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 교복이 항상 늘. 저 진짜 좋아하세요. 여연이는 좀 오랜만에 입는 거 같아요.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다 비슷하긴 한데 그때 다 같이 입지 않았어요. 팬사 때? 아 팬사 때 다 또 입었으니까. 목을 평소에 그렇게 푸세요? 네. iking 아 동변씨는 NEAR 고양이 창법 고양이 창법으로 불고 마이크 다 찼어요? 네 오늘 컨디션 몇 점? 하이 오늘? 10점 만점에 30점 마음만큼? 시영씨가 뽑은 오늘의 가장 기대되는 무대? 아무래도 이제 첫 공개인 소름이지 않을까? 준혁씨. 안녕하세요. 준혁씨가 뽑은 오늘의 팬미팅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다면요? 아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앵콜곡, 뱅엄이 제일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연습할 때도 제일 재밌었어요. 역시 역시 콘서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리고 오래가서 그런지 기대합니다. 오, 뱅엄. 기대할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지금 들떴어요. 왜요? 긴장됐는데 원래 지금 또 이렇게 마이크랑 끼니까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네. 오늘 또 어떤 무대가 가장 기대돼요? 저는요, 소름이요. 소름이 처음 보여주는 무대다 보니까 팬분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소름이요? 소름이요? 소름은 데뷔 전에 계속 중간중간 레슨 하면서 했는데 또 이제 안 하다가 이제 또 30대 해가지고 다시 30대부터 다시 연습하게 됐습니다. 유빈이 얼굴이 소름이네. 오늘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수업 안 들으려고요. 보통 준혁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무실 물려가는 일 없는데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아니 뭐 약간 반장이나 안전부장 이런 선도부장 아 제가 1학년 때는 반장을 아니 2학년 때! 오 진짜요? 1학년 때 반장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변생하면서 장가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와 반장 했었어요? 네. 오 그때 공약 어떤 거 했었어요? 공약이요? 공약 그때 뭐 했더라? 그때 나와서 얘기하고 저 반장했습니다! 오 진짜? 뽑아주세요! 해서 뽑았어요? 오늘 또 여기 미래예고의 반장이잖아요. 네 반장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또 책임지실 건지? 아 근데 제가 반장이 해야지만 애들이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또 텐션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조금 통제한다기보다는 같이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즐기려고 통제한다기보단 즐긴다. 네 같이 반장 원래 그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대해볼게요. 잠시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어디세요? 여기 어디세요? 여기 어디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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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미래예지 모델학교에서 어? 인재중과 인재들만 보고 있다가 그 마블러스바인가? 아 마블러스바.. 아 마블러스바 마블바 아니 시키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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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느껴봤자 검은 신세계 몸을 맡겨 던져 움직여봐 Make it fall make it fall 네가 웃으면 나의 맘이 깊어져 너에겐 어쩔 수 없나 봐 넌 소름 끼치게 아름다워 그 돈 아팠어 I'll pick up about you girl 저스트 걸쳐 저스트 걸쳐 저스트 걸쳐 사랑하는 나우네 잘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어 소원 우리 소원 빌고 I know you miss me I'm crazy now 뜨거운 너의 품에 쉴 수 있게 나댕이 다여깃게 말해봤던 상상처럼 I'll always be with you, yeah I don't want for me, yeah 내게 눈이 멈춰처럼 I hate to start again, can't stop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나은게 멋진대는 conson streaks 자, 못되고 바라 엿설네 이제 그 순간이 나의 눈앞에 태해져 통계에älle I don't like me, you 계속 내가 꾸밀다 I don't like me, you never know You are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약속해 하나 둘 셋 꿈을 길어 내 길 흔적이 늦기 없으니 이제 잃어버려둔 잊지 않게 말해 My friend, my friend 더 크게 더 크게! 그치 그치! 좋아요! 기초 주세요! 고! 우스코 모로 화이트 가사! 그가! 가사! 그가! 뒷발을 기다려 대략의 맹맹룩 막지! 우리 맹팀 맹팀 우리 벗어 길어갈 말가요 워 워 워 워 워 워 우리 마포구시 날 같았어 워 워 워 워 워 걸침 말고 넌 비팔서 벗신처럼 달려 뒷걸이 가면 내 진짜로 에잇몬라야 내 몸에 싸움을 흔들어 끝까지 와야 소리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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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포구시 헬도중 currently 족 여러분들 그것이 4, 3, 2, 1 맥션 너무 좋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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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분들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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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워! 워! 와! 진짜! 왼쪽에서 준비해! 노! 첫 번째! 왼쪽에서 준비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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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맞춰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함사 소리 덕분에 저 정말 감동 봤어요 진짜 진짜 대박이야 우리 울보 두 명 오늘 또 태생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옆에서 오는데 도현이 형 울는 거는 진짜 약간 잘 울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울어버렸을 때 울어버렸을 때 옆에서 형들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안 올 거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저희 또 뵈어 빨리 꼭! 진짜 그리고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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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저희 버스트 팬미팅을 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퓨처 미래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리 가리 저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